자 이번에는 이제 겸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한번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특정 어떤 경험 혹은 계기를 갖게 되면 겸손해지면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혹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점을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라는 존 헤네시의 책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존 헤네시는 구글모회사 알파벳의 이사회 의장이구요 나이트 헤네시 재단의 대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실리콘밸리 구글 등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쌓았구요 특히 1977년 스탠퍼드 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한 뒤에 다양한 고직을 거치면서 총장까지 역임했으면서 실제로 어떤 실리콘밸리의 창업정신까지도 잘 가루고 있는 저자이기도 한데요 가슴을 울리는 겸손의 힘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짐 클라크는 하이테크 역사상 가장 훌륭한 기업가 중 한 사람이지만 어린 시절은 몹시 부루했다 가난한 집 막돼 먹은 새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에 해군에 입대했는데 이는 다른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짐은 자신이 타고난 엔지니어이자 타고난 기업가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가 처음으로 그런 재능을 선보인 것은 1982년 실리콘 그래픽스를 세웠을 때다 이 회사는 당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이었다 그 전에 짐과 나는 스탠퍼드에서 같은 연구실을 썼고 훗날 실리콘 그래픽스의 토대가 된 기술 일부를 함께 작업했다 또한 나는 밉스를 세우기 전 2년 동안 실리콘 그래픽스의 컨설턴트로 일했다 짐은 벤처 투자자들에게 실리콘 그래픽스의 지분을 너무 많이 넘겨줘야 했던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음번 회사를 세울 때는 혼자 힘으로 해냈다 1994년 짐은 마크 핸드리스와 함께 회사를 차려서 널리 사용된 첫 상업용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를 시장에 내놨다 마크 핸드리스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최초의 그래픽 웹브라우저인 모자이크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마크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다니던 당시 학교에서 마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에 이 기술의 판매 허가를 내주려고 하자 짐이 달려들어 마크를 채용하고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회사를 세웠다 지금은 거의 잊혀졌지만 당시만 해도 넷스케이프는 완벽한 타이밍과 통찰 가능 가득한 짐의 전략적 움직임 덕분에 대단히 크게 성공했다 넷스케이프는 한때 90%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다 짐은 인터넷 사용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측했고 이 기회를 10분 활용해 최초의 월드와이드 웹 기업을 세웠다 그는 넷스케이프의 성공과 회사 지분을 넉넉히 소유한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다 나는 짐과 늘 연락해 온터라서 온 세상이 벼락부자라고 생각하는 그가 이 두 기업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짐은 개인적으로도 여러 사건을 겪었다 한 번은 실리콘 그래픽스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집에 전기 요금을 내는 것을 깜빡해서 전기가 완전히 끊긴 적도 있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난 지금껏 본 적이 없다 그는 결코 요행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었다 그 무렵 나는 짐의 다음 행보를 두고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이리저리 궁리를 했다 그가 이처럼 성공을 거둔 후 장차 무엇을 하면 좋을지 숙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스케이프가 벌써 두 번째 작품이었으니 짐은 조금 시간을 두고 여유를 찾으면서 앞으로 할 일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던 중 1999년 스탠퍼드에서는 전임 총장 거와드 캐스퍼의 지휘 아래 바이오엑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에 초점을 맞춘 협업 프로젝트였다 나는 공대학장으로서 그 프로젝트를 열렬히 지지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핵심 과제를 성공시키려면 연구나 설비에 상당한 후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줄기세포 연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망한 분야였는데 나는 이 분야의 연구가 짐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문제 해결에 최점단 기술을 적용하는 법을 알아내는 프로젝트에 힘을 보탠다 짐처럼 엔지니어이면서 훌륭한 이 인재가 더 멋진 도전이 따로 있을 수가 없었다 실리콘 그래픽스가 성공한 후 나는 짐에게 스탠퍼드를 위해서 무언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넷스케이프가 성공을 거둔 지금은 어떨까 나는 그가 세상에 남길 유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짐은 늘 고개를 푹 파묻고 자기 앞에 놓인 난관들에만 집중해 온 탓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론 천호가 쓴 존 록펠러의 전기 부제국 록펠러를 다 읽은 참이었는데 천호가 쓴 것처럼 록펠러는 혼자 힘으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매우 경쟁심 강한 사람 혹은 사로가였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50대 때 심장마비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 일은 록펠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게 된 록펠러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는 짓은 그만두자 자선사업가가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자라고 결심했다 곧 그는 시카고 대학교, 록펠러 대학교,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많은 자선사업과 특히 의학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현대적 의미의 바계와 자선을 새로이 확립했다 록펠러는 아이들에게 10센트짜리 동전을 나눠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인류발전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다 그는 악명높은 악덕 자본가 중 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그 중에서도 가장 무자비하고 야멸찬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인생 후반에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택했다 나는 짐에게 이 책을 한 권 보내주었다 전설적인 일중독자의 이야기가 100년 뒤에 또 다른 일중독자인 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짐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뒤 연락을 취해서 새로운 학재간 연구센터를 세울 계획과 그곳에 이루어질 줄기세포미 재생의학의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짐은 하루 1시간을 내어 캠퍼스를 방문해서 연구진과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이러한 학재간 융합과 생명과학의 연구가 지식인이자 과학자인 그를 흥분시키기를 바랬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는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바이오엑스의 고향인 클라크센터를 성립했다 그런데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짐이 투자 약속을 한 뒤 얼마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크게 축소하겠다고 밝혀했다 이 소식은 우리 공동연구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짐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그는 그러한 결정이 자신이 이제 막 투자한 연구 프로그램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직접 성명을 발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마침내 뉴욕타임즈 사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세계에 알렸다 2년 전 나는 스탠버드 대학교에 생명과학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의회와 대통령은 줄기세포와 클론 연구 지원금을 삭감하며 이수센터의 설립 의도를 좌절시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약속한 금액 중 남은 6천만 달러의 기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는 2003년 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센터 건물을 헌납하고 나는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우리는 짐이 지불을 유예하여 이른 6천만 달러를 추가로 모금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행히 또 다른 거물급 자선 사업가인 척 피니가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꿋꿋하게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몇 가지 연구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2004년 줄기세포 전문가들이 해외로 대고 빠져나가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독립적으로 줄기세포 연구에 자금을 대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하고 그 덕분에 캘리포니아 주의 다른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능한 연구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제 클라크센터 설립 10주년이 2013년을 건너뛰어보자 그동안 짐은 매년 한두 번 학교를 찾아와 프로젝트의 진척성을 지켜보았다 10주년 기념에 지난 10년간의 연구와 업적을 기린 세미나를 포함해 큰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기념제 강연을 하기로 지임에게 부탁을 했는데 강단에선 지임은 이렇게 말을 했다 이곳에서 해낸 일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연구 결과는 훌륭합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여서 본래 약속했던 나머지 6천만 달러를 전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자 가슴을 울리는 겸손의 본복이었다 그는 기부를 철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스스로 말을 바꾸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내 친구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오면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 말든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일어났던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또 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여러 우려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자선 모금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일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숙연해지고 겸손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해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스스로 혼자 겸손해지는 데는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겸손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특별한 혹은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겸손함의 어떤 결과는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돈을 많이 번 기업가들 금융자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을 통해서 좀 더 거듭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하나